2020년 9월 13일 흉가여행 56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원래 계획이 없던겁니다 여기는 여기가 이전에 보니까 식당 같더라고 여기가 식당 같아 식당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어..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저기서 뭐 봤는데.. 나 봐봐 잠깐만 여기 쪽에 봐봐봐 방금 뭐 검은거 왔다갔다 갔는데 봐봐봐 어..잠깐만 저기에.. 여기 분명히 뭐 검은거 왔다갔는데 여기에? 어? 여기 수신이 안좋아 어차피 여기 수신이 안좋아 어차피 여기 수신이 안좋아 어차피 여기 수신이 안좋아 하니야 산 지금 화질을 최대한 저화질로 낮췄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저화질로 낮췄고 최대한 저화질로 낮췄고 설마..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잘 봤습니다 야..당신 누구야? 사람이지? 당신 누구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신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기요..잠깐만요 빛반사로 보이는거 같은데요 그거 보이시는거 같은데? 거기 있죠? 거기 계신..? 뭐 만지고 계십니까? 누구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뭔 사람? 나와! 다리가 없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누구야? 하지마! 뭐야?! 계십니까? 냄새 지렸다 오졌다 진짜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망가지마! 확인해! 확인해! 도망가지마!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잠깐만.. 잠시만요 가깝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시샷준비 잠깐만! 여러분들 시샷준비! 얘들아 시샷준비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얘들아 시샷준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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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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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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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거문물 아니면 발락이야 거문물 아니면 발락 둘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 맨체봐 검은 물이야 근데 이거 발락에 가까워 요런 안은 아니야 요런 안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 근데 하얀색 드레스는 아니고 끄먼 거 보니까 발락이야 잠깐만 저 불 뭐야? 죽였어 뭐야? 방금 뭐 불.. 아닌데.. 여기 뭐 없는데? 이쪽쯤인데..잠깐만 아.. 끄먼거 뭐야? 뭡니까? 뭐예요? 뭐야?! 그대로 있어! 있어! 그대로.. 나와..! 대박! 대박!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 새끼야!! 한 번 뿌려야겠다 잠깐만 장신.. 아? 누구야 앞에? 앞에 너 누구야~? 어? 누구야? 앞에 누구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러 오겠습니다 분명히! 하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떨어져! 파이팅! 떨어져! 하지 마세요! 어? 잡아! 잡아! 누구야? 빼꼼 하지마! 거짓말이 돼! 옷도 지나갔다고, 알아서 잠깐 기다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차피 포도하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이템 다 썼어 지금, 없어 아.. 대수진야 미쳤어 하.. 닭호 누나 닭..호..누나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람쾌짠 부탁드려요